오늘의 컴퓨터 안녕하세요 친구들 저는 장떡대입니다 오늘 영상의 좋아요가 1000개가 넘으면 카카오풀치 등록과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신 분들을 추천을 통해서 오늘 영상의 제품들 5개씩 총 총 20개씩 드리는 이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하이 웃어요?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보여줄 영상은 언제나처럼 우리 친구들에게 보여줄 영상 찾아 헤매고 다녔죠 길거리를 헤매고 다니던 중에 동네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오늘 영상도 역시나 초태형 프로세 무시무시합니다 제가 지금 이 가방은 왜 메고 있을까 가방을 왜 메고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지금부터 같이 만나러 가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털 장인입니다 꽃길을 전부다 한번 털어볼 건데 어떤 꽃길을 털 거냐 바로 알파벳 변신 장난감 꽃기가 있던데요 꽃기 가격이 얼마인지 살펴보고 바로 한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뜨거운데 말이죠 어 이건 뭐죠 포켓몬스터 울트라 썬문입니다 울트라 썬문은 뭐죠 와 여기 보면은 ABC 미니 로봇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아주 꽉 차 있습니다 큰일났네요 이거 이거 다 뽑으려면은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털지 말지 고민 그래 결심했어 털어보겠습니다 털어General best 아 무시무시하기도 없네 다른 이용을 해서 여기 옆에 있는 클래쉬로야 보석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왕이면 되세요 별모양 사과모양 뭐가 나올까요 한번 뽑아보죠 뽑았습니다 별모양 나오네요 와 대박 돈 한번 먹었습니다 네도 네도 두 번이나면 천 원을 뜯겼네요 이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친구들 거의 뭐 이제는 법이 잔인이 됐습니다 그냥 돈 넣은 다음에 한번만 그냥 탁 돌리면 나오죠 돈도 못 탁 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무시무시하죠 이제 보시면은 여기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세 판 정도를 돈을 먹었고 이제 거의 다 뽑았습니다 또 이렇게 돈을 먹을 수가 있겠다며 잘 모아줘야 됩니다 자 이게 털기 고지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보이시나요 이제 딱 두 개 세 개를 남겨놨는데 하나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이 피 앞에 있는 피네요 피는 남겨놓고 이 나머지 두 개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아 이제 두 개만 뽑으면은 석세스입니다 털기 성공 와 더워 죽을 것 같지 장관 아니네요 아 심각하게 더운 완전 뜨거운 햇볕을 맞아가면서 땀을 줄줄줄줄줄줄 흘려가면서 열심히 한번 뽑아봤습니다 뭐죠 이거 가방이 뭐 이상한 게 많이 들었네요 카메라 촬영할 때 필요한 요런 것들도 있고요 500원 주셨네요 가그린이 두 개나 들었네요 이거 뭐죠 데일밴드 상처가 많이 나나요 데일밴드도 있고요 쓰레기는 또 왜 이렇게 많죠 쓰레기도 있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다 한 봉지 토 부시부시합니다 알파벳 변신후버 뽑기를 한 통을 그냥 다 털어봤는데요 일단 궁금한 점은 ABCDEFG A부터 Z까지 전부 다 뽑았는지 굉장히 궁금하고 또 변신 퀄리티가 얼마나 대단하지 얼마나 좋은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지금부터 바로 펩슈를 오픈을 해서 우리 친구들과 어떤 장난감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들다 뭐가 이렇게 많지 아 그래 다시 해야지 그래 열심히 해야지 와 진짜 무지막지하게 많은데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서 A부터 Z까지 모았는지 자 한번 살펴보죠 일단 이렇게 쫙 깔아봤습니다 일단 제일 많은 거는 D하고 U가 13개씩 있고요 그 다음에 C2개 T2개 J3개 와 이거는 몇 개 되지가 않네요 자 일단 이제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한번 변신을 시켜볼 텐데요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한테 변신하는 모습을 자세하게 보여드리지 못하는 점 이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전부 다 한번 변신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극한 직업 크리에이터입니다 시작합니다 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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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 shifts 신경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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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에요. 종돼요. 제게 완벽한 대략한 뭐, 이게 몇 개죠? 200개가 좀 안되는 알파벳 로봇을 한번 완성시켜봤습니다 변신을 시켜봤는데요 A로봇 B로봇 C로봇 D E F G H I G K L M N P Q R S T U V W X Y Z 입니다 와 무시무시한 로그 군단이 완성이 되었죠 한번 변신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가격대비 퀄리티가 진짜 좋은것 같습니다 뒤에보시면은 망가진것도 변신하다가 망가진것도 몇개 있기는 한데 변신이 굉장히 재밌네요 약속 가끽게 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